28만 5,1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 은 은 동사의 그린 케미켈즈 비즈 은은 팔리에스터 계열의 스페셜티 팔리머 접착 및 코팅제 등의 제품을 제공하는 친환경 소재 사업 영위 라이프 사이언스 비즈 은은 제약 사업을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사업을 담당 SK바이오사이언스는 COVID-19 백신 CDMO-CMO 사업 본격화 BMGF 슬래시 CEPI와 협력 개발한 COVID-19 백신 후보물질 510파운드 은 임상 3상 데이터 확보 기업 개요 대시 2017년 12월 합성수지와 그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제약과 백신의 개발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SK디스커버리 구 SK케미칼 에서 인적 분할되어 설립됨 대시 사업 부문은 친환경 소재 사업 중심의 그린 케미켈즈 비즈 부문과 의약품과 백신을 생산 판매하는 라이프 사이언스 비즈 부문으로 구분 대시 세계 최초 세포배양 사과 독감 백신 등의 제조와 판매 사업을 전개하며 국내 최초 대상 포진 백신 개발 COVID-19 백신의 식약처 획득 백신 위탁 생산 중에 있음 재무 대시 백신 위탁 생산 및 관절 치료제 등 의약 판매 감소에 따른 제약 슬래시 바이오 부문의 부진에도 고기능성 코폴리 수지 등 합성 수지 판매가 증가한 바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도 주요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파생 상품평가 손실 증가 등 금융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하였음 대시코폴리 고기능성 소재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리사이클 제품의 라인업 확대 SK바이오사이언스의 CDMO 사업 확대 지속적인 신약 개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31일 기준 장마감 SK케미칼의 시가총액은 1조 2854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K케미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85위입니다. SK케미칼의 상장 주식수는 1725만 3780세 주입니다. SK케미칼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K케미칼의 퍼은 7.6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3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5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73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만 186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73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7배, 11만 186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0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554억원, 5,552억원, 2,305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552억원, 2,687억원, 2,315억원입니다. SK케미칼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5번지 66%이고 유보율은 2,092.8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6.86이며